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팀 소개를 한 번 할건데요 저희 팀 이름은 여성댄스틱클락이라는 팀입니다 와아아아 저희는 홍대에서 뱅킹을 주로 하고 있는 팀인데요 저희 공연이 정기적이지가 않아서 저희 공연 공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뱅킹클락이라고 쳐주시면 저희 페이지 하나 나오니까 페이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저희 팀 인스타 주소에요 팀 인스타 주소에도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해요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개인 인스타 주소니까 맨에 있는 멤버한테 팔로우 주소 알려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친구가 김지은이고요 여기가 바로 서양 그리고 제가 호주 정인이니까 맨에 있는 멤버한테 팔로우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10시까지 공연하니까 10시까지 자료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앞으로 재밌는 건 멋진 건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춘 거라도 처음에 계속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티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 강요원 같은 건 아니고 저희 공연 보시면서 추운데 열심히 하네 고생하네 예쁘네 착하네 귀엽게 해주시는 매력 주머니에 있는 현금 작품씩 저희한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저희 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집에서 한 번씩 시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돌까요? 네 감사합니다.